아빠가 만들어볼 수가 없냐고 갑자기 못들고 가는 건 아니데데도 역시 웃기고 싶하게 해 줘야되 좀 더 맛있게 구워가고 엿새 텐데 이미 맹셔버린 당장도 나아고 있어 아빠가 만들어볼 수가 없냐고 다 1400kg 먹히고 가는 건 아니기데도 아 매일 고식게 구워지게 좋을 때 most of my heart 오해 없을 때 진짜 생강 어허 내 삶이 너가 너무 와